잊어버렸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중국 영화가 있습니다. 그냥 줄거리를 얘기해보세요. 그럼 맞춰볼게요. 타임스트리프를 하고 부대가 학교입니다. 대표가 피아노를 하고 감독을 하고 추연을 하고 보통 가슴을 하고 스타를 하고 정말 도와주를 했어요. 이해할秘密입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시원한 미미 우건윤 주연의 영화인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죠? 그렇죠? 말할 수 없는 비밀? 우리입니다. 김고은 씨가 말할 수 없는 비밀이라고 합니다. 서로 도우니까 좋네요. 서로 도우니까 좋네요. 독사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본에서 출연을 하고 감독을 하고 하는 배우가 없기 때문에 정말 충격을 받았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중국의 우건윤 주연의 말을 섞은 비밀에 가장 인상 깊고 고맙습니다. 우리 나가상 마사미 씨 말씀해 주시죠. 중국 영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네. 제가 오고이의 가시는 곳이 좋습니다. 장인으로.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곳이라 좋아하는 곳은 밤리의 마사리에서 촬영을 촬영할 때 정말 압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는 제목이 좀 다르게 개봉이 됐습니다. 책상 서랍 속의 동화인가?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우리 김공은 씨는 중국 영화 많이 보시죠. 네, 그... 처음...